네이버 옥스 메일은 사용 중인 회사의 도메인 그대로 메일 주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한 보안과 뛰어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수신된 메일의 약성 코드가 담긴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스팸으로 분류하고, 위병조된 메일을 필터링에 알려주는 등 보안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국제 공인된 여러 보안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회사의 기밀문서와 같이 중요한 메일을 전송할 때 보안 등급을 설정하면 됩니다. 보안 등급이 설정된 메일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하거나 재전송을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여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잘못 첨부했거나 수신자를 잘못 지정해 보낸 경우에는 발송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메일 수신 확인을 하여 메일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메일 답장을 요청해 보세요. 해외 거래처와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발송 예약을 해서 미리 작성한 메일을 해외 거래처의 업무 시간에 맞춰 전달할 수 있고, 내용을 번역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나 중료 거래처 전용 메일함을 만들어 자동 분류를 설정해 두면 중요한 메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네이버옥스 메일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